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철 이제 오늘까지 회장님이시죠? 오늘 이 자리가 있기에는 여러분들이 1대 우리 남동이도 전임 회장님 그 다음에 2대 또 전철수 전임 회장님 지금은 고문으로 앉아계시는데 고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계셨고 또 3대 우리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아계시지만 어떻든 또 전임 또 체도수 고문님이 계셨고 또 제가 이렇게 파트너를 이어받았는데 어떻든 제 위에 지금 계시는 남회 회장님 또 전 회장님 계시니까 저도 이 자리가 있다고 오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두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좀 쪼개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대충 우리들끼리 놀 때 두 분 말씀을 따로 듣기라 하고 제가 어쨌든 작년 여름부터 맡아가지고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조금 희생한 것 같아요 조금 그러나 우리 또 차기 우리 윤재중 회장님께서 맡으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봉사정신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말만 뿐이지 요즘 그 누구 놀이 송동안이 뿐이야 뭐 노래 있죠 뭐 노래가 있더라구요 어쨌든 말 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차기 우리 신임 또 윤재중 회장님이 맡아주신 거에 대해서 또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물론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이렇게 오붓하게 물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계시면 또 직자리 앉히 계시지만 또 같이 뜨겁은 날이 오려서 같이 즐겁게 즐겁게 재밌게 지내다가 가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이걸 과대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조금 민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재밌게 놀다 가시고 또 이 무대에 우리끼리 놀 때 다시 또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오늘 5기 송경현 정진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